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마을이 귀촌 개농용 전원주택지 매매가 3억 7천 3백만원의 전 1,493평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토지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의 항공사진 지형도입니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인데요. 토지의 모양이 그리 매끄럽게 생기지는 못했죠. 마을 뒤편이 밭으로 마을도로에 접해 있네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토지의 북쪽편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칠학지구로 되어 있구요. 남쪽편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의 지대가 높은 관계로 주택은 남쪽인 아랫부분 왼쪽에 앉히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저는 지금 괴산군 장연면에 나와있구요. 요 도로로 5분을 진행하면 중부 내륙고덕도로의 괴산IC에 닿습니다. 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약 1분을 진행하면 오늘이 속의 토지에 닿는데요. 충주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약 20여분 거리이구요. 또한 이곳으로부터 약 5분여 거리에 피부 미용에 아주 그만이라는 문강 유황원천이 있다는거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요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이구요. 오는 길에 보셨겠지만 동네 분위기 아주 아늑하구요. 보시는 것처럼 개마저도 아주 순하죠. 요기부터는 도로가 약간 좁아지는데요. 이제 30여 미터 남았구요. 요 도로를 통해 건축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 왔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남동쪽 꼭지점에서 촬영중이구요. 항공사진으로 보았을때 요 앞의 길도 대부분 매매면적에 포함이 되네요. 앞에 보이는 남쪽인 왼쪽 둔덕 아래의 콩밭이 속의 토지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 북저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택을 진축할 경우 아쉽게도 남양만 빼고 서양, 북양, 동양을 추천드리구요.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북양이라는 것만 빼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세의 뷰는 나름 괜찮죠? 이제 요 위치에서 사방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쪽이 남쪽 방향이구요. 이쪽이 동쪽 방향이구요. 이쪽이 서쪽 방향입니다. 아까 지형대로 봤을때는 남쪽 경계가 지멋대로 삐뚤빼뚤 했었는데 요렇게 보니까 아주 반듯해 보이시죠? 둔덕이 남의 토지에 속한 부분을 편의상 그냥 사용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요 토지의 지목은 당연히 전입니다. 농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섞여 있구요. 특히 북쪽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자연 칠학지구를 겸하고 있네요. 면적은 1493평으로 일곱마직이 반에서 조금 빠지는 면적이구요. 평당가 25만원으로 매매가는 3억 7천3백만원이 되겠는데요. 평당가 25만원이야 그럭저럭 그렇다쳐도 면적이 크다보니 매매가가 어마무시하죠. 개인적으로 요런 토지가 300평씩 5필지로 도로따라 쭉 연결되어 있는 토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를 겸한 귀촌기농용 토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남서양 또는 북서양의 전원주택 한치 짓고 소규모 영농으로 귀촌기농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구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4935제곱미터 1493평이구요. 수재지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추락지구가 섞여 있구요. 도로는 3미터 도로에 접혀있네요. 지목은 전이구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부정형 완경사 지형이구요. 방향은 서양과 북향이 나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용도는 귀촌기농용 전원주택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5만7천원 평당 매매가는 25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3억7천3백만원이 되겠네요. 충주도심으로부터 20여분 거리 중본외륙고속도로 괴산IC로부터 1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인심좋고 아늑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 사이드에 위치한 남고북조의 완경사지형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송선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